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티오도로 제리코의 메두사오의 뗏목이란 작품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리코는 낭만주의 대표학어로서 1791년에 태어나 1824년에 폐병으로 33살에 운명하신 화가입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미술사에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1816년 프랑스코남 메두사오는 약 400명을 태우고 아프리카 신민지 지역인 시네갈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자초가 됩니다. 준비된 구명포트가 있었지만 탑승자 전원을 구명포트에 태우기에 부족했습니다. 선장 쇼마레와 장교들은 구명포트에 옮겨 탔지만 계급이 낮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 149명은 구명포트에 타지를 못하게 됩니다. 난파단 배에 나무를 뜯어내어 뗏목을 만들어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뗏목을 보트에 연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구명포트에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뗏목은 망망대에 버려지게 됩니다. 필요하던 뗏목에는 생존을 위한 물조차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뗏목 안에서 서로 살기 위해 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죽이고 죽기까지 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또한 뗏목 바깥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친 바둑에 휩쓸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13일간 표류에 지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오줌을 마시기도 하고 인육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구조선에 위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15명 뿐이고 이들 중에도 5명은 얼마 안되서 죽게 되어 뗏목의 생존자는 10명 뿐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이라도 천둥과 번개가 내려칠 듯한 날씨입니다. 거의 다 부서진 배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고 강풍과 높은 파도에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듯합니다. 배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파도에 휩쓸릴 듯합니다. 그림 왼쪽의 남성은 사랑하는 아들의 시체를 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흑인은 멀리 보이는 구조선을 보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구조를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진짜 구조선을 발견했는지 궁금하여 흑인을 잡고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배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사건을 소재로 그린 작품으로 평면적인 구도가 아닌 피라미디형 구조로 짜여져 있으며 희망과 감동을 멋지고 강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 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국민들이 정부를 압박하여 진상조사를 다시하여 선장 쇼마레를 법정에 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선장은 법정에서 단지 금고 3년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제리코는 생존자를 찾아다니며 당시의 상황을 일일이 전해듣고 뜀목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시체의 안치소까지 찾아다니며 시체의 모습까지 그리게 됩니다. 제리코는 열중에 사로잡혀 13개월간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1819년 파리 쌀농전에 출품하게 됩니다. 비록 입상에는 실패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메두서의 뜀목 사건을 알게 해주었고 화가 후바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미술사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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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